에이의의의의의의가 아 오늘은 진짜 오토채스 좀 좀 좀 좀하고 좀만하고 잘하겠다 어제 어제 잘라 그랬는데 폰으로 떨어졌는데 미선생님이 나이트 된거야 눈 돌아가가지고 어? 찐막하자고 그러고 미선생님 점수 빨고 잘라 그랬는데 아 그래 안되더라고 나 줘 아 좋아요 아 진짜 야 이거 해지라 졌다 이거 니네임 장제한이었으면 안줬다 이거 아 근데 진짜 PC방 갔는데 이 계정 안해야겠다 PC방 갔는데 나처럼 생긴 사람이 씨바 장애지 럭스 이거 하고 있어 아우 쉣 그냥 더럽네 그냥 구간이 어디지 정보기? 이번 주 청년부 기도 무인 나오실거죠 오빠 그때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씨 뭐 개소리하고 있어 전 좋은 게 없어요 전 저만 믿어요 전 신따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랄 땅상 뒤로 올 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전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올릴 거라고 전 제 자신을 믿어요 지와나 롤 캐릭터 한 명이랑 사귈 수 있으면 누구랑 사귀냐? 저 그건 상상해본 적 없는데 만약 한다면 케이틀린? 제가 원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야 일라오이는 좀 그렇네 아 근데 대화 주제 뭔데 씨발 내방 무슨 이런 거 아니 아니 롤 캐릭터 여취칭 사귀는 걸로 열띤 토론을 전 에바잖아 원피스 그거 재밌었어 흰수염 그 흰수염 싸울 때 그때 살짝 올뻔했어 진짜로 오야지 보고 살짝 올뻔했어요 진짜 나 저 CP9 별로 안 좋아해요 직원 좀 많이 맞아서 옛날 어릴 때 말하지 않았나? 저희 반에 저희 반에도 CP9 있었는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멤버들은 철개밖에 못 썼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 나 오토체스 얘기하고 오니까 나도 오토체스 하고 싶네 아 나도 윈드레인저 삼성 만들어 보고 싶다 망토 존나 멋있던데 김호우는 거랑 진짜 저격투 삼성은 난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드레인이랑 이상하게 윈드레인저 많아 안 뜨더라고 아니 오토체스 켜 그냥? 아 씨와 갑자기 오토체스 존나 마렵네? 나아공을 다녔습니다 딱이겠는제 그만 죽어 아 왜 우리팀 탑은 맨날 못해 그냥 어? 아 왜 우리는 부캐 뒤로 안 만나냐 나는? 나는 현지인 잡아주고 핀윈 아 진짜 씨벨 이 개새끼를 벤 좀 해 데리잖아 저거 시대 아이디 아니잖아 아 진짜 씨발놈들 저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아 제발 아 개새끼야 너 때문이야 씨발 왜 이렇게 쳐 뒤지냐고 우리팀 탑은 아 진짜 존나 안하네 씨발 병신아 니 탓이라고 씨발라마 누가 씨발 이렇게 5대 3 탑이랑 하고 싶어 이거 졌어요 어차피 계속해도 헥카린 들어오면 말발굽에 내 정술이 깨져 그냥 이러면 멘탈 깨져서 단판도 못해 이게 존같은 게임이야 이래도 이게 단판도 내가 못해 연패 흐름이야 이게 처음엔 자기가 자라고 억울하게 친다? 단판도 이제 멘탈 깨져서 내가 못해 와 보리스 이새끼 얘 나랑 팀하면 이상한 거 하고 적가면 잘한다니까 이새끼 나랑 팀하니까 야스오로 마나문에 갔어 기동력 신발이랑 얘 만나면 닿지하잖아 얘 팀으로 만나면 무조건 닿지해 물지하 나 대전 사는데 만나자 하.. 왜 나랑 만나서 뭐하게 대전 사 만나자 그래 만나도 할 게 없어요 아니 뭐 만약에 만났어 그러면 아 고파비아 랄루파카 지하님 겨울지님 팬이에요 이러면 아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우 쉣 아 존나 오글거리되겠다 진짜 와 레인스 레인스 아휴 보리스 똥쟁이 새끼다 이거 뭐야 또 이거 아 이 새끼 뭐야 꺼져 뭐야 이거 굿 딜이야 이거 아 으아 ㅁㄴ 어딨어 ㅍㄴ 그냥 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게임 아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무슨 13분에 7데스를 해 사랑새끼냐 저게? 진짜 오늘 탑 못 레전드네 탑 다 못하네 진짜 어떻게 한결같이 다 아 얘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어 뭐야 나도 저거 난 저기분 알아 나도 게임하자는데 안하더라고 씨발 놈들이 난 이 씨발 너 쟤도 안하는데? 저기요 아 이 개새끼 아니 아니 왜 나랑 할 때 6판 33포짜리 해 진짜 이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진짜 아 저 팀에 데리드워 있잖아 아 씨발 님들 종이가 한 장 있어요 깨끗한 종이가 있어 근데 아주 조그만하게 더러운 부분이 있어 그럼 어디부터 봐야 님들 당연히 더러운 부분에 눈이 가잖아 바로 나도 똑같애 뭐 이 사람 잘하는 건 떠나서 일단 그 더러운 부분부터 눈이 간다니까 어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제가 아 그니까 나 보리스 나 얘는 게임 이따구라고 여긴데 난 존나 이악불구하고 여기고 좀 너무 억울해 아니 보리스 진짜 왜 나 저런 애랑 같은 티어냐고 저독히 게임하는데 아 아 야 라이즈 미쳤어 딜 아 플래시 빨리 썩불 그랬네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족겼네 왜 저렇게 쎄 난 안가워 아 아 야 안 뒤져 라이즈 아 이거 다음템 뭐 가지? 라위 가야겠는데? 나 이거 가고 아니 아 아 가검다 아니 그냥 그냥 무식하게 들어오네 라위 사서 졌어요 다 녹았잖아 애들이 아 님들 왜 이렇게 심해요 진짜 오빠 너무 심해 어? 욕할 걸 욕해야지 전판에 무슨 진짜 하다하다 씨발 라위 이거 해시미터 같다고 욕을 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욕할 일인가 이게? 사람마다 다른거잖아 템트리 고정이 어딨어 캐리 캐리 십캐리 물에 물에 PET 구멍이 감사합니다.